인간들은 뭐 놀기만 하니 맨날? 여긴 놀기만 해? 여기도 일도 하고 그러지? 페이버킹 왔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날 원망하지는 마 날 원망하지는 마 알겠지? 날 원망하지는 마 아 없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 다음 기회야 평일에도 미어 터져 평일에도 미어 터져 아니야 나 디젠스테이션 좀 찍을 건데 안에 가서 나 안에 가서 좀 찍을 거야 아니야 여기 왔어 여러분들 게이클럽 왔어 나 여기 알잖아 사람들하고 나 여기 주인 오빠랑 다 알잖아 여기 기도 오빠들하고 친하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 한번 해보게 앞에만 살짝 찍으면 안 되냐고 사람도 없고 오픈도 안 했잖아 지금 오픈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살짝 한 번만 찍어도 안 되냐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선생님 여러분들 어때? 원해? 근데 내가 안 될지도 몰라 이거는 내 생각이야 여기 앞에만 찍게 해주는 것도 안 찍게 해줘 안 찍어 못 찍어 웬만한 사람들은 나는 찍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알잖아 오빠 전에 한번 찍었지 며칠 전에 이 오빠 주인 오빠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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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오빠야 이 오빠가 높은 오빠야 이 오빠한테 해줘야 돼 이 오빠도 높아 여기 마약견은 없네 오늘? 오늘 마약견은 없네 원래 그 그것도 있어 큰 개도 있어 저거가 뭐냐면 마약 드럭드럭하는 개도 있는 오늘 드럭 개가 없네 오늘 사람이 없네 여기는 태국 최고의 게이클럽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쇼타임을 폴틱 어 이거 뭐였죠? DJ 스테이션이에요 어머 앉아봐 안 받으면 뭐 로마 메ansen 액 fte Greeks 숭 어 한 사람은 비교를 음 허你们 2 완료 어 2 완료 어 2燴 어 어 neut 아 2분 2 비 Wise bey Roc sie spend $3 apple ka 실롱소이성 슈퍼스타나카 실롱소이성 슈퍼스타나카 행복해 아잇노 부차이채말 예예 여기 기도오빠야 왓니독매미나카 왓니메미루카 왓니메미루카채말 아아 포카티 왓니메미루카 포카티 파티 넝나티 매달러? 넝나티 넝나티 응 너 왜 넝 너 왜 넝 며쳐 안에 안 된대 며쳐 인사이 티니 향돼요 며달 롱 아냐 안 된대 아냐 안 된대 아냐 찍을라고 그러니까 안 된대 아냐 안 된대 진아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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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래 여기 지금 안에 찍을라 그러니까 안 된대 찍으면 안 된대 나 여기로 호키 돌아갔다 와보기만 하겠다 이렇게 안 된대 기니 며칠 컵라이 매달러? 10시 며칠 처음眾 어쩌고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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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이 안된대 안된대 나가래 숨질래 지금 여기 실롱 쏘이상인데 안 돼 여기는 이제 외부에 그게 안 돼 여기까지 애기로 갔다가 있는대로 떨었는데 안 된대 나가래 여기는 프라이빗한데라 조금은 프라이빗해요 왜냐면 게이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커밍아웃 시킬 순 없잖아 그냥 이정도만 여러분 많이 만족한거야 이것도 못 찍어 원래 이것도 못 찍어 원래 지랄 떨면 완전히 얼마나 센데 내가 좀 그래도 얼굴을 많이 터놔가지고 얼굴을 많이 터놓고 몇명은 또 알아 쉽지 않아 제추천 한번만 눌러주세요 여기 실롱 써있어요 여기가 아까 게이걸이야 게이클럽이야 게이클럽 저기가 이제 저기서 티켓을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공광사를 한 다음에 들어가서 티켓을 끊고 여러군데로 퍼져있는 클럽을 들어가는거야 클럽은 안에 한 8군데 9군데 있구요 디제이스테이션이 제일 크고 그 외에 사이드바로 여러개 빠져있는거야 실롱입니다 실롱 이거 뭐 유명한데 뭐 안 찍어도 다 아는데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들어가질 않는데 내가 게이가 아닌데 저기 갈 이유가 없잖아 별로 안 좋아해 아 자 추천 한번만 눌러주시구요 아휴 진짜로 속상하다 어떻게 또 이거 밖에 안되냐 진짜 속상 찍어볼까 하여튼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고 추천 한번만 눌러줘 추천 왜 이렇게 안올라가 근데 추천 좀 눌러주라구 추천 좀 눌러봐봐요 내가 지금 한번 이렇게 싹 걸어가다가 한번 훑어볼게 기다리고 있어 존잘오빠가 하나 나오다 말까 존잘오빠가 나와줘야구 주말에 200받인가 300받인가 할까 야 오늘 장사하기 힘드네요 후반에 지금 사람이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없네 점점 사람이 줄네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이 별로 없어 몰리긴 할텐데 한참 몰릴 땐 또 못해 왜냐면 여기는 게이분들이 많으니까 사진을 잘못 찍었다가는 괜히 상태가 안좋으니까 상황이 안좋아지니까 이정도 내가 볼때는 여기서 요쪽은 여기서 방송을 그만해야될 것 같아 어 더 진행하기가 좀 그런게 어 이젠 또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하면 안되거든 아무나 찍어버리면 안되니까 아 좀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해야될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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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굴얼 아 그리고 여기 30 안 이게 4 5 그리고 여기서 주면 게이 오빠들보다는 서양인 오빠들이 많잖아요 서양인 오빠들이 많잖아요 한번 들이대봐야죠 어서 들어오세요 추천 한번만 눌러주시고요 기다려보세요 한번 훑어봅시다 비가 오더라도 내가 한번 내가 여기 지금 한번 뒤집어지는 오빠를 한번 만나고 말겠어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어 잘생긴 오빠를 이렇게 이제까지 서양인 오빠 인터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빠 지금 아까 서양인 뒤집어지게 잘생긴 오빠를 많이 했어 또 기다려봐 누군 안 좋아해 사람이 없으니까 못찍지 누군 안 좋아하냐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아까보다 사람이 없어 안녕하세요 이대표님 안녕하세요 퓨어 여행 같은 그거는 말이야 말도 아니다 퓨어 여행 같은 그거는 말이야 말도 아니다 퓨어 여행 같은 그거는 말이야 말도 아니다 랜덤이에요 멜티님 즐겨찾기 좀 해놓으세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저번에 여기 일본 잘생긴 오빠를 여기 일본 있었는데 기다려봐 여기서 우연스럽게 한번 또 아다리가 걸리며 어머 한번 또 잘생긴 오빠를 한번 서칭 좀 해보겠습니다 배터리가 또 없네 아니 기다리다 못해 내가 지금 나가는 거 아니야 잘생긴 오빠를 고데기로 오네 고데기로 어머 언니 감사해요 우리 오늘 쩔어보 언니 고백 많이 받는다 일본이 노노 며칠 전에 일본 오빠 얼마나 귀여워 기다려봐 어머 야 목표 수정 태국 태국 오빠 지금 하나 두 명 걸렸어 자연스럽게 인사해야지 안녕 오빠 안녕 안녕 어디가 오빠 우리 인사만 해줘 아씨 아씨 안해줬어 아우 아깝다 아우 여기서 두집어지게 오빠 하나 걸러야되는데 아우 걸리질 않네 어 걸려라 아까 같이 그 대만 오빠 같이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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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쫙 있는 오빠 하나 걸려줘야되는데 걸리질 않네 모르죠 그런거 뭐 저런 애들 넌 모르죠 나는 그런거 말필요 아우 아우 야 오늘따라 사람이 없냐 아우 야 오늘따라 사람이 없냐 복지공아 기다려봐 아우 개있든 아니든 난 것보다는 잘생긴 오빠가 하나 만나고 싶었네 네 여러분도 확 반할만한 뒤집어지게 반할만한 옷과를 하나 위태비 따야되네 이 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어머 아까 잘생겼는데 언니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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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여기는 안돼 여긴 잡탕들 봐 저게가 계기가úsica 이게 힘들어 안녕, 옥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의 보드캐스트. 어디서 왔어요?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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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학생이 있어요? 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네,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아주 좋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유, 잡탕이야. 왜냐면 저기는. 게이도 별로 없고, 서양인도 별로. 막 막 섞여있고. 인터뷰를 잘 안할라그래. 저쪽은. 왜냐면 사람들이 정신없이잖아. 인터뷰를 안해. 여기가 딱 좋아, 인터뷰하기. 이야, 이탈리아. 아까 근데 태국편언니. 아까 저분이 무슨 작은 시티라 그래. 작은 어쩌고 저쩌고. 애가 둘 있는데, 자기네 둘만 나왔대. 애가 둘 있대.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라고 그랬잖아 내가. 얼마나, 애기가 몇 명이 있냐고. 갔어 갔어. 시간 없어. 하나 안걸려드냐. 하나 안걸려드냐. 하나 안걸려드냐. 뭣을 가요. 몸은 진짜 뒤집어지더라.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해주네. 아, 쌉놈새끼들. 술 좀 먹고 와라. 인터뷰 좀 안해. 하나 걸렸다. 걸려버렸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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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Belgium. 벨을 od?", 한국에서. 유튜브 한국시켜 miej될. wash 한끼 한번에. regulation hawje нач는걸? ела 나는 랩 hinter d hybrid. 우리 거의 조리에서에서 $107원. 케이티도 불러? 아닙니다. 父엏나, 동영상 전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아... 프랑스? 네 안녕 하... 오늘 잘 안 터지네 오늘 잘 안 터져 자기네 여기 산대 6개월 됐대 이 차단 빵 터져야 되는데 터지질 않네 땀은 흐르고 있어야 되는데 어머머머머머 1006님 어머머머머머 지금 이거 액정이 안 올라가가지고